이 거래는 위남부 선수이시죠? 박영기 박수님 모시고요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오시는데 이 자연단장이 운영하는 찬뿌리스 해수우리스 기회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예 남자의 인생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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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거든 이 길을 가보죠 집어로 가라 이 길을 이 길을 이 길을 가르죠 지는 너는 가슴을 짜라게 하네 그 날이 가득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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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선동 까지 천출금은 바라 하고 지친 지친 하루 눈은 남고 이는 향으로 젊은 지게 한 바라 다 은 이란 너 걔 걔 더 이란 맘가에 새 여러분 수는 안주십시오 건강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미로운 흥미로운 잔려주시옵소서 난 그 찬양을 사랑한 것이 영원히 감상하는 하루를 바라보니 출범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텐댕쇼하는 자 홍대에서 마사고 상북동까지 철없냐고 철없냐 홍대에서 마사고 상북동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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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없냐 감사합니다.